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 페이스 티켓 미션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기기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걸로 뽑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도록 자 이퀄 1분 미리 듣기 수록곡 모드를 한 소절씩 1분 안에 불러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말에는 켜봐요 끝! 너무 빠르겠다 일부는 생각보다 기네요 남은 20초는 뭘 할까요? 음... 찾고 싶어 인 마이 아이아이 쉘 라이 파이 아이아이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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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조차 내게 라이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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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황 색깔로 볼게요 우주 소개 여우 고양이 가오리가 살고 있어요 우주의 동물원을 소개해주세요 그래서 아 그 이제 저를 두고 이제 무주 여러분들께서 많은 파가 나뉘져 있더라고요 여우 고양이 아 잘못 큰일 났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상처받는 파가 있습니다 여우 고양이 강아지 토끼 가오리 돌멩이 그 옛날에도 골무단이라고 있었어요 그 비니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발 못했다면 남겨주세요 자 여우 토끼 고양이 강아지는 이렇게 하나요? 강아지 돌멩이는 어떻게 하죠? 돌멩이 모든 단을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 또 골고루 사랑둥이처럼 귀엽게 무주에게 영상편지 혹시 다른 건 뭐가 있었는지 봐주세요 우리 무주 오늘 제가 더 쉬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직접 보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지만 카메라에 잘 담겼길 바라며 무주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라며 무대 했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주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요 행복하게 안녕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 끼먹고 안 한 게 있는데 가오리 일단 죄송합니다 가오리를 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를 허락할 수가 하루빨리 무수 처음으로 사랑하는